공병호 전인민공화국 주식회사 소유주인 100% 소유주인 김정은은 다른 경영자보다도 대단히 복잡하고 다차원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척결하고 군부를 견제하고 철저하게 충성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고도의 정치활동은 물론이고 또 큰 문제가 돈벌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활동은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본 것도 있고 그러나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돈벌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돈벌이가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그외로 하여금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 내력에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죽기 얼마 전에 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행한 연설문이 외부로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김일성의 고민은 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나서 질책을 하고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그런 강연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런 그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인민들에게 흰쌀밥과 고기밥을 먹이는 것인데 당 간부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동무는 뭐를 지시했고 당신에게는 뭘 지시했고 이런 내역들이 쫙 나오죠. 짜증과 함께 그런 분노도 있고 또 그런 고민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중지했던 담배를 피우기까지 됐다. 뭐 이런 김일성의 고뇌가 고스란히 그냥 육성을 통해서 들려져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에 내놓은 북한의 대중무역적자액을 보면 말년에 김일성이 갖고 있던 그런 고민과 현재의 그의 손자인 김정은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 거의 일치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무역협회의 자료에는 김정은의 초조함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재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2017년부터 적자액이 급등하게 됩니다. 2017년에는 16억 7천7백만 달러로 폭등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 5억 5천8백만 달러의 대중무역적자액에 비하면 아주 폭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8년에는 20억 2천2백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고 또 2019년에는 23억 7천3백만 달러까지 그렇게 대중무역적자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적자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고정적으로 생필수품 구입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나가는 지출은 거의 일정한데 아무리 줄이더라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들어오는 돈 자체가 그냥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급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환장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요. 김정은도 분명히 계산에 따라 움직였을 겁니다. 적당히 한국과 미국을 속이고 적당히 얼러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그렇게 손에 넣고 그러면 얼마든지 필요한 외화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단히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또 공병호TV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낙관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썸썸이를 조절한 거죠. 비관론이면 훨씬 더 아껴 쓸 건데 낙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을 풍성풍성하게 쓴 거죠. 이것을 두고 남기용 경기대 석자 교수는 김정은은 지난해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담판을 벌려서 제재를 풀고 해외 투자도 잔뜩 자기가 받아오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북한의 인민들에게 또 당 간부들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낙관론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낙관론이라는 것은 적당히 제재를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김정은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부잣집 도련님이지 않습니까. 생을 통해서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자판기에서 그냥 버튼을 누르면 척척 나오는 것 정도로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낙관론의 바탕을 두고 돈을 쓰다가 이제 장구가 바닥이 점점 보이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알아차렸겠죠. 자기가 또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럼 당 간부들이 현재 장구가 얼마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테니까 그가 아마 고생을 하면서 자랐다면 항상 몸에 배여있죠 고생하면서 자라게 되면 비상사태라는 것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가능한 뇌핍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북한의 외한보유고를 연구하는 대부분 학자들은 썸썸이가 좀 풍성하다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서울대 김병령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썸썸이가 풍성한 것을 봐가지고 김정은이 앞으로 상당히 잘 풀릴 것이다. 벼랑 끝 외교를 펼치게 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하고 돈을 쓰고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종류의 주장을 전번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외한보유고에 관해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김정은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조만간에 외한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더물지 않게 있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평양 소식동을 인용해서 평양시당 시정부 기관 간부들에게도 현재 배급을 못해줄 정도로 그렇게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김병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평양 시민의 배급량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본인이 접했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아무튼 곡관에서 인심이 나오고 지갑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나오는 최근에 발작적인 정세가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최고강도의 그런 도발적인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이 바삭바삭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돈을 더 재는 것이 지금으로써 최선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항상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북한이 외한보육업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진태양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 여러분 한번 방문하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